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초등부 첫 경연팀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초등학교 3학년 1반 물방울 중창단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홍길동의 고장 강성진원초에 다니는 물방울 중창단입니다. 저희가 부를 공복을 진원초 5학년 양서리 양이 작사하고 유세형 선생님께서 각국하신 물방울 여행입니다. 함께 물방울 여행 나눠볼까요? 어? 무슨 소리지? 우와! 비가 내린다! 얘들아! 왜? 어떻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는지 아니? 몰라! 우리 다 함께 물방을 여행하며 알아볼까? 오케이! 렛츠 고! 아지랑이, 어른, 어른, 기어올라 장발로, 소수, 서로 만나 아이, 추억, 꽁꽁 하나, 구름 만들죠 뚱뚱한 꿈 치러 탈탈탈 몸을 펴면 땅으로 보슬보슬 귀여운 세상들이 맛있게 먹는 신나는 물방 여행 떠나볼까? 자꾸 자꾸 변신하는 물방을 여행 랄랄랄랄랄라 비가 내리는 이유 공기 중의 소중 비가 하늘로 올라올라 멈추고 뭉쳐 고름을 만들지 고름이 무거워져 떨어지는 게 바로 비 눈이 내리는 이유 기운이 영 바로 쭉쭉 내려가면 얼음으로 변신해서 따라지는 게 바로 눈 사서운 바람이 쎅쎅 하얀 얼음꽃이 반짝반짝 내려줄 깜짝선물 날 좋아 풀풀 눈 내리고 별 모양 꽃 모양 펄펄펄 예쁜 눈꽃 땅으로 소복소복 포근한 눈이 불 덮어주는 신나는 물방여행 함께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꾸자꾸 변신하는 물방울 여행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